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경기 광명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7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청년정책은 우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청년층에게 뉴홈을 6만 천억 공급합니다. 뉴홈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나눔 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 모기지 형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에 새로 단장했습니다. 뉴홈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싼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40년 동안 모기지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선정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 천억도 올해 추가로 공급합니다. 역세권, 도심 등의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천억 공급하기 위해 추가 공모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 계좌의 가입요건과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립니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합니다. 혼인이나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어 육아휴직급여 수당 늘 받고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습니다. 청년도 약속 자동작 감사합니다.